보고싶었다고요? 불과 광기 그리고 멀로까지 라팜이 울듬의 역병을 퍼뜨렸어요 우리들만이 그를 막을 수 있다구요 탐험가 여러분 제게 뭐 있어요 이거는 바로 그거네요 마녀숲에서 화사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얘는 테칸이네요 오 이렇게 나와 오 200, 300 핀님 핀님 무릎을 턴 경이 당신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내가 되살아났다 가장 위대한 역병 군주의자 아제로스의 암흑 파라오로 앨리스 마법이든 마테타든 앨리스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울듬을 지킬 것입니다 숙적에서 정의를 심판이 내리기 위해 필리 모르투경을 출격합니다 공룡을 타고 싸움토로 향합니다 불안이 정말 각오를 단단히 했나 보군요 다양한 보물과 멋들어진 수연만 있으면 테칸은 문제없어요 이거 뭐로 깰까요? 필리경은 그 성기사하고 주술사고요 엘리스는 드루이드하고 사제 브라는 사냥꾼하고 전사 아까 확인했고요 리노는 마법사고 도적인데 제가 조금 해보고 싶은 거는 음 마지막 엘리스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엘리스로 라팡과 거래를 했다 엘리스를 할게요 엘리스의 힘 드루이드의 가르침 제가 지금까지 모은 보물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럴땐 보태해야 돼 어느덧은 피를 깎였으니까 어느덧은 피를 깎였어요 아 이거 어떻게 깨냐 아 이거 어떻게 깨냐 집을 부인다고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아 불안이 났나 이노가 났나 손복고 이노가 났다 로그인 코보침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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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지금? 아이런 제기를 미안해 안 맛되냐 아 방금 당장은 퇴짜가 있으나, 섹시가 없다고 합니다.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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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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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마법이 붙는 마법사 모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강력한!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나 이제 둘 다 던질할 것 같네요. 좁은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우 너무 쎄다 이럴땐 예예예예 아 예예예 예예 logic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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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5 4 5 5 5 5 5 5 5 5 6 9 10 11 12 12 오, 진정 강인인거구나 그 두 번 발전하면 아주 괜찮은데 아 이거 비닐을 내는 걸 해야하는데 아 볼렘 안 나오면 되는데 아 왕파루 이거 아니다 이제 2번 안되네 아 비밀이 있어야 내가 어느정도 비닐로 버텨서 영능을 바꿔도 되는데 퇴기 없어요 아 저 요망한 것 외로 외로 잡는거 아니네 레이 이것 좀 보라고 어 레이 지금 나 무시하는거야 아 회력 회복하자 무함하구나 아 지는창 하나로 색칸 흐렀.. 흐렀다고요? 아우 부럽다 색칸 어렵게 그래도 이거 잘만 버티면 되겠는데요? 내 도움이 필요한거 아하 외로일까 이거 레이로 조금 어떻게든 할까? 니노 이번에 무슨 일을 저지른거죠 안돼 숨은이라니 안돼 아 아이들 개같은 경우가 진짜 아 아 아 일방 어잇 이를 얘를 없애고 얘를 하면 되겠지 얘를 하면 되겠지 린다를 섞고 얘를 갖춰라 얘를 없애고 레이는 레이는 진짜 나중에 쓰자 얘로 얘 쓰면 되는거지 조금만 버텼다가 레이 콤보로 돼요 아 아 아 얘 레이 콤보를 좀 노립시다 이거는 아 아 아 너무하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개 сх są 굴수 이제 시야 이 숙소 아, 둘 개를 얻으면 안 돼. 이거를, 둘 개를 좀 치자. 둘 개를 써서, 둘 개를 치자. 둘 개를 좀 치자. 둘 개를 치자. 그 다음은, 한 곳을 치자. 네. 네. 그 다음에, 어깨. 얘는 죽여줄게요. cep Okay. 이거 잘만 하면 원턴질 되거든요. 아. 아. Are you ready? 음... 팔개를 구워 에이씨 랍함 없대 아 네로디안 보자 아이씨 자 보자 진짜 레이 이떠 좀 보라고 아 레이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펑펑! 그렇지! 펑펑! 에이 몰야인 진짜 펑펑! 아 조금만 조금만 하자 이거 조금만 안돼! 비밀을 지금 내가 공간하나야 아직까지는 비밀을 공간하나야 얘를 얘를 없애자 그냥 나중에 레이 콤보로 빨끝내자 그냥 그러면 지금 210U 한번만 더 기다려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기다려서 마법 기관방을 조금 없앱디다 아직 비밀을 하필이 왜 비밀 저게 걸리냐 아 진짜 짜증나 아 짜증나 아 반영력을 뽑았고 화염의 질병을 뽑았고 아 우리 여기 메가첩셋 졸개 졸개 며치 졸개 아 박 박 법 복 어 왜 이건 괴뢰 국 0 공 선뱉 자 다음단에 레이컨 보면 돼 아... 미노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저지른 거죠?! 이 친구들 보라고! 어, 그래이? 너 지금만 무시하는거야! 보여 드리... 보여 드리자! 잠깐만... 될만하면 돼. 될만하면... 될만하면! 진정한 마법을! 출발! 제발! 제 기대를 받아 드리옵소다! 레이! 지금 날 무시하는거야! 제발! 레이! 레이! 지금! 재미점보다도! 아아... 어! 끝이 아니라고 해줘! 끝이 아니라 회조 안돼! 너도, 그 다음 편에 잘 서는 것 같다. 러스콘!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발! 안 돼! 오! 야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럽! 하아아아아아아아가! 하아아아영! 하아! 어헛! 어헛! 어우헛! 나 심장 아파! 어우! 오! 이야아아아!! 화염의 역병을 쓰러뜨렸습니다아!!! 와 뒷면 좋다! 핳!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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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해냈습니다! 생일을 부르다도! 헤헤헤 헤헤헤 마지막 역도 공개 그리고 라팡은 어디로 간 걸까요? 갈라로는 있어졌습니다! 나는 의문이 남는게 아주 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후 아후 염장림님 어서오세요 어후 아 나 죽일뻔했어 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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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뒤질 뻔이었어 어후 드디어 깼다 드디어 깼다 앗 멀룩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어 아후 나는 이 내부성소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이어지지 않네 그러고 보니까 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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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때문에 살았어 레이 때문에 살았어 어 레이 이 사진도 뭐라고 이 춥은도 뭐라고 어 레이 지금만 보시는거요 아후 아후 두려움과 섬뜩함이 나를 삼키네 나를 삼키네 두려움 듯 돌아봤지만 마주한건 달빛뿐 저 앞에 손을 뻗지만 다가오는 절반뿐 저 앵무새는 뭐지 아후 아후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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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로 니가 꿈꾸던 그 파라다이즈 황홀 아니고 왕홀 대마법이 깊들은 괴물 번화가의 미래의 구대 주술까지 뜨거운 사막의 열기 넘치는 자신감의 몫가지 도전자여 모두 다오라 가시던불로 가시던불로 아멘